오늘 은혜받고 성취자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준합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응답을 받고 또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중요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품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방향 맞춰지게 되어지고 그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온갖 박해와 수탈을 견디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소외에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친 생활상을 보며 품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 가운데 종교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받아오는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절망과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허덕이며 갈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의 비참한 실상을 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극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현장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안타까워하거나 그냥 가슴 아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그 아픔에 내가 동감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동감하고 감정적으로만 아파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고 원어적으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며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불쌍히 여기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근율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의 영혼들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 고생한다라는 말은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으로 인해 피곤함에 지쳐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고생하고 있다. 그 너무나 피곤하여 지쳐있다는 거죠. 그 지쳐있는 결과 기진하였다라는 말인데 기진하였다는 말은 땅바닥에 내던져져서 그 바닥을 등구며 많은 발바닥에 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이 육신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완전히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짓밟히며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냐.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그들의 삶에 분명한 영적인 구심점도 없고 그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절대의 기준도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라가는 가운데 내 육체와의 욕심을 따라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것을 다하며 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재물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지혜도 지식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하고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 주의 강단의 그 부자 관원 청년처럼 부자 관원 청년이란 말은 세상이 원하는 모든 바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도 권력도 지혜도 젊음도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허무 갈증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내 속에 오고 있는 허무한 마음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물러갔다라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들 스스로는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들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의와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떠난 원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원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건 이런 우리를 이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생하며 기지나는 모든 인류와 모든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자로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생하며 기지나는 그 짐들을 내어 던지시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멍해를 맡기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해답이 없어 고생하며 기지나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선한 목자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여기에 말하는 이 목자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목자의 심정이란 나는 가난한데 자식이 많은 엄마의 심정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데 자식이 많은 엄마의 심정 무슨 말이냐 자식이 많아요. 근데 그 자식들에게 줄 게 없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그 엄마가 가만히 그 자리에 한탄하면 앉아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내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그걸 팔아 이 자식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손톱이라도 할 수 있다면 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팔아서 무엇이든지 먹이고 싶고 그러면서 한 아이 한 아이 한 아이 쫓아다니며 그 입에 넣어주고 싶은 것이 그 엄마의 마음인데 그 엄마의 마음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한국 교회가 바로 그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품고 현장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입에 넘겨주기 위해 전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도시와 마을로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텀포하시고 그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셨다라는 거죠.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녔다란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도시와 마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셨겠느냐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그냥 단 한 번 한 번 도시에 갔다가 한 번 마을에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이었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하고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얻게 하고자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스타트만 2025라고 말하는 교회의 시간표를 놓고 특별히 이번 주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새생명조청 DDA를 놓고 우리 모든 성노림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니라는 거냐 물론 복음을 전하고자 실제로 만나러 가시고 찾아도 가서 어떻게 해서든 뜯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만나러 가고 또 만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실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하지만 그러면서 먼저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망대를 세워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전 세계를 나는 두 번 다닌다 라는 것처럼 기도로 나의 모든 마을과 기도로 나의 모든 도시를 다니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역 한 지역 떠올리시면서 그 보좌의 능력이 먼저 나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반드시 흐암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보내시는 모든 만남과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지도록 미리 선포하시는 거죠. 미리 그리스도를 모든 도시와 마을과 모든 만난마다 미리 선포하시고 내게 부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극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면 그 파수꾼의 기도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구원 행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무리를 바라보시며 그 목자의 마음을 동일하게 제자들이 품기를 바라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하시고 그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필요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의 사명 앞에 마땅히 나의 분깃과 나의 기업을 여러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이 또 이 말씀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또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남부대교구 안에 199명의 중직자가 계시고 98명의 사역자가 세워져 있는데 이들 모두가 올 한해 스타트만 2025라는 교회의 시간표와 그 주신 사명 가운데 자신의 분깃을 당당히 요구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올 한해 동안에 현장에서 그 만남을 통해 최소한 한 명 이상 교회로 초청하여 예배로 연결하고 그들이 교회로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 스타트만 2025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 그 교회의 시간표 그 흐름 가운데 당당하게 나의 몫을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또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장에 출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교회의 시간표 가운데 나의 몫을 나의 분깃을 나의 기업을 당당히 요구하여 얻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